집값 바닥 짓고 반등하나 상승을 전환하고 있다 전셋값 진짜 미쳤다 어디에 집었지? 지방도 5억이 넘어가는 대부분입니다 집값 바닥 짓고 반등하나 서울의 노동강도 곳곳에서 상승을 전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개의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 노동강은 거의 하급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급지에도 곳곳에 상승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오늘 기준으로 제가 2024년도에 거래수를 한번 다 잡아봤어요 보면 노원이 제일 많아요 노원이 많고 노원과 송파가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강남, 강동, 성북, 강서, 구로 이런 순으로 양천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서울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좀처럼 거래가 좀 되지 않다가 그렇다고 지금 노원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가의 물건들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들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어떤 아파트가 또 거래가 많이 됐느냐 노원 같은 경우는 중개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조금 많이 되고 있고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데 개수들은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워낙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모든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보편적으로 퍼져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는 부분 자체가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저가 주택들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거래 건수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노원이나 성북이나 구로는 조금 하급지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밑에 관악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대문, 도봉구, 도봉구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 지금 하급지에 있는 전체적인 지역들도 조금 거래량들이 3월 들어서 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예의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하급지의 물건들이 꽤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매가를 봤는데 전세는 좀 어떤가 전세값 진짜 미쳤다 어디에 집었지 전문가들은 이곳을 가보라고 하는데 뭐 이곳을 정확하게 명예해 주진 않았지만요 지금 전국의 전세값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움직이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경기도,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뭐 어떤 데는 한간에 보면은 야 한 달 만에 3억이 올랐어 전세값 급등한데 이곳은 무슨 일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마곡 엠벨리 7단지 전세가가 7.5억을 기록했다 엠벨리 7단지면은 여기에 엠벨리 대장이죠 대장인데 실질적으로 전세값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30평 기준으로도 한 뭐 한 14억 15억 정도 이상 넘어간 아파트니까 거기에 반해서 한 전세가율이 50% 정도가 되는 거라고 50%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전세값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제가 계속 뭐 전세가가 오른다 뭐 지금 매매가가 오른다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직까지 막바지의 전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지금 말한 것처럼 전세가가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뭐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 역전세 부분들 아직까지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댓글 상담소에서 제가 아직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역전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아직 좀 있습니다 되게 간절할 겁니다 보시면은 뭐 아무데나 찍어 볼까요? 고양시 이런 데 한번 가볼까요? 고양시 7단지 한번 찍어 볼까요? 지금 이 전세가 듬성듬성 보이지만요 이때 지금 전세가 2억 4천에 맞춘 사람이 지금 1억 6천, 8천, 7천 정도가 역전세가 났거든요 지금 2022년도 6월달에 전세를 맞춘 사람은요 2024년도 6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3월달, 4월달에 2억 천에 한 사람들 지금 1억 6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지금 전세가가 보면은 1억 7천, 1억 5천 그쵸? 역전세가 크게 났죠? 되게 아직까지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다른 아파트도 볼까요? 한양 10단지 뭐 이런 데 볼까요? 전세가 8월달에 2억 2천 맞춘 사람들이 지금 1억 7천, 5백인데 올라갔긴 했지만은 얘도 지금 아직까지 심각한 역전세의 수준에 있는 거죠 이런 아파트들이 뭐 비단 여기 말고 여기도 물량이 좀 영향이 있거든요 파주의 영향도 좀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뭐 행신이나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뭐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그쵸? 2020년 3월, 4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여기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역전세는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역전세 상담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역전세를 당해봤잖아요 역전세를 당해보고 그 역전세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규모가 컸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막았어요 매매까지도 생각한 아파트도 있었는데 막았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좀 잘 견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두 채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한 채만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전략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려움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을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나한테 이런 새로운 어려움들이 계속 들어 닥치고 있다면요 물론 힘들지만요 슬럼프나 정체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새로운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부분들이 나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행동한 거고요 그만큼 발전을 하고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무게는요 처음에는 너무 무거운데요 나중에 그 질량이 하나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간의 그 고통 때문에 빨리 그 고통들을 조금 회피하고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조금은 잘 견딜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몇 개월을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고통이 있었지만 성공했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다주책자들이 좀 힘든 시기들이 꽤 있었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역전세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략적으로 어떤 거를 진짜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시세를 맞춰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상담소에도 우리 어떤 분이 한 분 말씀해 주셨던데 뭐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전략 구성을 제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전세와 거래는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만은 다는 아니다 시간차가 있다 전세도 오르는 시기들이 지금 도래했지만은 모든 데는 아니고 아직까지 불가피하게 역전세를 방어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비 급등 지방이 더 타격 포항 전주 분양가가 5억 이하는 전멸 이제는요 지방도 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요 지방에서도 싼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이 더 타격 포항 전주 분양가 5억 이하는 전멸 그래서 뭐 지금 5억 이하짜리도 있긴 한데 충남 충북 전주 광주 경북 경기는 당연하겠죠 경기 전부 다 지금 보면은 다 5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몇 군데 빼고요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 분양가는요 지방에서 이제 나중에는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6억을 넘어갈 겁니다 분양가가 그러면은 지방만 이러냐 당연히 그러니까 수도권은 더 비싸죠 그러면은 수도권에 이 비싼 거를 나중에 누가 받아줄 것이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받아줍니다 입지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근데 그걸 언제 받아주냐 우리가 이 가격에 적응하는 시기에 인정하고 적응하는 시기 근데 이 가격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시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가격을 빨리 인정하고 진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위례신도시 미분양이 났을 때 그거를 양도세 특별감면에 혜택을 받고 간 사람들이 위너였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반포자의 아파트 10억짜리 30평이 나왔을 때 너무 비싸다고 할 때 그 집이 지금 34억 35억 가잖아요 그렇게 끌고 간 사람이 위너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간이 급하게 빠르게 집값이 오를 땐요 그 집값은 우리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인정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식이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가격을 인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면요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대우마리나 아파트를 당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서면에 대동아파트라는 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천만원인가 대동아파트를 분양을 30평대를 받고 30평대가 40평대가 모르겠습니다 40평대 대용평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부산에서 대우마리나를 분양을 한다길래 넣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덜컥 대신 거예요 50평대가 그래서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요 1억 초반이었습니다 1억 천? 1억 2천이 좀 안됐던 것 같아요 그걸로 분양을 받았어요 50평을요 그때 만약에 대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대출이 예를 들어 3천이었다 1억 2천에 3천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3천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80년도 후반에 분양을 했으니까 엄청 큰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빚은 움직이지 않았고 자산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1억 2천 정도면요 거의 제일 비싼 아파트였어요 제일 비싼 너무 비싼 아파트 부산에서 근데 지금 대우마리나 아파트 50평을 1억 2천이 아니라 5억에 준다고 해도 너무 쌉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집도 그다음에 우리의 물가도 우리의 소득도 인플레이션에 반응하고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집값과 물가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부동산에도 인플레이션이 불공평합니다 부산과 서울 혹은 서울의 강남과 동작 혹은 동작과 마포, 금천 모두가 다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라는 인지와 기준이 있은 이후에 지금이라도 조금 비싸다고 인식되는 분양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 호흡과 그것들을 길게 가져갈 전략들을 가지고 집값을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유익한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이 가격을 인정하고 이 시간, 인정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람이 자산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축이 아니더라도 보통 시장은요 신축이 올랐다 그러면 구축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축은 따라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신축이 비싸기 때문에 구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구축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또 신축을 끌어올리고 이게 서로가 계속 기준점과 기준축들을 바꿔가면서 가격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기에 제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 신축이 아니라도 구축도 관심있게 보는 시장이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고가의 주택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없었는데 거래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격의 하락폭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생기지만은 저가의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는 지역과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찾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